이렇게 총알을 날려주고요 그리고 또는 그리고 또는 그리고 멋지게 턴을 해서 그리고 그리고 또는 그리고 마무리 자세를 보여주세요 우리 그렇게 말하고 대목 들어봅시다 아하하하 그러면 그럼요 요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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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 성정 세트와 Devil만 요새는 요새는 마지막electров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요새는 그러니 요새는 보니 그쪽에 거기란 이 저.. 여기 者 여러분 이렇게ちら annot해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cinq 제 애교만 보고싶어요 행복한거 하겠습니다 애교를 나누면 귀여운게 2배가 됩니다 너무 힘낼 저는 몸이 너무 힘들어요 아니요 저희 둘이 3번씩 하지 말고 하더러가 더 힘들었어요 그러면 3번씩 하지 말고 그냥 1번씩 하지 말고 1번씩 하지요 여러분 1번씩 하지요 1번씩 하지요 1번씩 하지요 렛츠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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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혼자서도 여러분이 이 정도가 많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어, 제가, 네. 왜 멘트가 너무 길어졌다고 그만하네요. 아, 후퇴 동독을 외국어서 제가, 지금, 지금, 지금. 네, 여러분. 아, 이 공연을 하게 되니까요. 사랑이 정말 가르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아, 여러분. 이런 때는 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이런 때는 데이트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희는 자, 어휴근차에 가서 함께 드린 진행했어요. 네. 사실, 우리의 세계巡回 때, 아, 우리 매일 funky 연습을 해, 우리의lot에 선한 우리의 한 분을 담은 우리의 를. 그래서 많은 분이 저는 적이 있었어요. 아, 내 눈이 너희로api. 아, 우리의 다시tones을 놓고, 이 쇼쇼쇼, 우리의 자랑에서 아주 잘해줘요.